이 영상 3편을 봐야 제가 왜 이런 테스트를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가장 소심하게 설정할 때 60블록이 다른 블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소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켈린펠린의 전략에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60블록을 가장 소심하게 설정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켈린펠린이 카타고와 둔 15판 중에서 제1국입니다. 리지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소심한 6블록이 자신의 우상귀대마를 보강하려고 애를 많이 쓴 반면 소심한 60블록은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바키에서 제1국의 153수부터 직접 두어보았습니다. 제가 흙을 잡았고 100은 소심한 60블록 카타고입니다. 소심한 6블록이 대마를 보강해서 살린 반면 소심한 60블록은 자신의 대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고정댓글에서 리지와 사바키에서 제가 테스트한 카타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정댓글에서 뵙겠습니다.